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FC 안양이 수비수 9대0과 미드필더 김정현을 임대 영입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FC 안양이 수비수 9대0과 미드필더 김정현을 임대 영입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FC 안양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한 9대0은 아산무궁화, 수원 삼성에서 뛰었습니다. 안양시는 그의 빠른 스피드로 안양의 수비 강화는 물론 공격 옵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중동구를 거쳐 2012년 J리그 5위타 트리니타에서 데뷔한 김정현은 광주FC, 성남FC, 부산아이파크에서 활약했습니다. 김정현은 정확한 롱패스 등의 기술로 안양의 공격력을 높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9대0은 처음 신인으로 입단했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매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김정현은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서 합류한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팀이 꼭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현주입니다.